안녕하세요 진짜 오버 뭐 점점 안되니까 재민씨 예? 축하해요 왜요? 콘서트 하잖아요 하하하하 나이소요 나이소요 재민아 나와? 요요요요요요요 조회서야 될 것 같아 예요요요요 또 괜찮아요 예요요요요 예요요요 그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지금 자세가 그 각도 괜찮아요 올라오세요 괜찮지 않아요? 오 좋은데? 재민이도 룩셋댕 가져가고 시즌이 핸드폰 재민이 내일 점점 안동이 아니 어쩌다보니 흥분해가지고 커피 쏟았잖아요 맞아요 저희는 어 뭐야 뭐야 이렇게 재민이 할 수 있게 재민이 내일 생일이잖아 뭐 내일 생일이야? 선물 뭐 받고 뭐 받고 싶어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아무튼 굉장히 또 이제 또 한 달 동안 열심히 준비 준비하신다 저희는 말씀하셨지만 말 센 상황도 있고 하지만 맞아요 뭐 여러 가지 지금 시간을 만들어내면서 인사가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만들어놨던 것도 있기 때문에 다 만들어놨어요 사실 다 만들어놨던 것도 있어서 그런 거 다시 정리하면서 열심히 무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네는 이미 그 곳에서 시즌이 최근에 갔잖아 아 그러네 마치 샤워를 하고 나왔을 때 거울을 약간 미끄러웠어 미끄러웠어 진짜 미끄러웠어 폭죽도 그 뭐한지 하나 진짜 호박꼬구마 진짜 호박꼬구마 그 아수만 분들이 많이 하시는 그런 호박꼬구마 그러는 게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하잖아 3대 6 이거 뭐야 사랑하는 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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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비워요 고양이 맞지? 아니 근데 높고 있어 근데 뭐지? 빨리 보여 요새 그 MZ세대 생일 축하하는 번 몰라? MZ세대 우리 좀 늙었잖아 야 근데 진짜 빨리 내가 빨리 보여줄게 어 아 또 홀로가 한숨 쉬었어 젠이야 나 정말 미친 친구야 아 진짜 인정 야 근데 진짜 나 궁금하긴 해 MZ세대 어떻게 안할 수 있어? 진짜 뭐해? 그러니까 빨리 옷 베려 아니 아까 아까 내가 그러니까 빨리 그 대에다 이렇게 누워가는 그래서 나한테 또 보여 이거 이게 뭐지? 한 번 보여줄게 이러면서 한 번 보여줄게 이러면서 한 번 보여줄게 이러면서 한 번 보여줄게 너를 참 진짜 리스펙크해 야 지금 얼어버려 안 나와 자 그래서 MZ세대는 어떻게 생일 축하하나요? 내가 나중에 해줄게 내가 나중에 해줄게 우리 재민이 생일 축하해 그리고 우리 이따 팬사인 재민씨 네 자신이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나요? 당연하죠 정말 다행입니다 잘생겨서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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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준비한 게 있어가지고 네 저희 아 진짜 왜왜왜 주소 주소 저기요 건강하시고 또 화장실 잘 가셔야겠나 혹시 뿌염하실 거예요 진짜 진짜 조금만 더 올라와주면 안 돼? 혹시 뿌염하실 거예요? 아 구경도 해야됩니다 지금 안에 까만 머리가 나가지고 우리 또 우리 시즈니 여러분들이 머리털이 이제 눈치가 있으면 흰색으로 자라야 된다고 하시는데 눈이 있으면 하얀색으로 자라요 네 어쨌든 간에 모두모두 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뭐 생일 케이크는 안 먹지만 맛있는 고기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맛있게 드시고 누구랑요 뭐 사줘? 어 어 알았었다고 아이고 아이고 하이 하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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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태디움 예 스태디움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. 2. 2. 2. 3. 3. 2. 3. 아이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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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'll see you at the stadium yeah 안녕